양파잡 조금 넣고 사실 마늘잡을 안 넣어도 있는데 넣고 싶으면 조금만 넣고 오일과 식초를 넣으면서 더워줍니다. 식초 양이 조금이니까 양념을 미리 좀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설탕을 약간 넣어도 되고 요리에 따라서 드레싱을 만들고 싶은 영유에 따라서 변화를 조금씩 주어도 돼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양념을 만들고 양념을 만들고 양념을 만들고 양념을 넣습니다. 양념을 만들고 양념을 만들고 양념을 만들고